듬뿍듬뿍듬뿍새 오빠야, 우리 어디로 가는 긴데? 똥을 찐 거 주운 기다. 가수나 니가 거지가! 너희랑 나가나? 여기 뭐하는 곳입니까? 살하면서 안되지. 합창단을 만들고 싶다고. 지금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우리랑 함께 생활하시는 한상렬 소인님이잖아. 아이들이 참 예뻐요. 선생님 배 한 번 맞아. 아랫배에 힘을 딱 주고. 그 합창단 말이야. 철원 가자. 백마구지. 거기 전투지역 아닙니까? 저 애들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치는 애들입니다.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지 말아주면 더 달려야 될까? 잠깐 노래 가르친다고 뭐 되는 줄 아시나 본데. 전쟁 아직 안 끝났어. 우리 아이들만큼은 잃고 싶지 않습니다. 오빠야. 오빠야. 내 돈을 불러주면 안되나? 우리 아이들만큼은 잃고 싶으세요. 지금까지 해서요.